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심심하시 마시라고 준비해놓고 간 앨범으로 팬분들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다시 제가 돌려받았네요 일단 투표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9년 전에 이곳에서 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전 일인데 신기하게 다시 인기상이죠 인기상을 받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팬분들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받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멋진 김재중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